예술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?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? 나는 그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 그 신비롭다거나 그런 거 느끼는데 신비는 무슨 신비 좋아하고 한 줄 아있네 목구멍에 포도총이라고 먹고 자려고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아주 그냥 예술을 먹는 걸로 표현을 말을 해도 참 참 참 에이 아하하하 하하하하 후우 초트레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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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뭐야 잠깐 잠깐만 이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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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아, 부숴놨다! 야, 너 이걸 중환이 너도 안으면 어떻게 해? 이게 다 부서지게. 그냥 부숴놓고... 팔 좀 구부리지? 뒷사랑 힘든데. 그, 그, 그런가? 사내 놈한테... 난 사장. 넌 직원. 거기까지. 그래, 좀 이쁜 직원. 진짜 거기까지. 끝! 끝!